얼마 전에 이모티콘 부수기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 이모티콘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니까 소무역이 발동돼서 해보려고요 이 건물이 뭐지? 하고 검색해봤는데 일본 우체국이래요 소딱지 하나, 둘, 셋, 넷 개를 말아가지고 세모를 만들어서 요렇게 화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딱지를 길게 늘려서 빈도 대충 만든 다음에 지붕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모티콘이랑 안 닮았다고요? 아직 색칠을 안 해서 그래요 색칠하면 닮을걸요? 아무튼 마무리로 매니큐어만 바르면 끝입니다 이 정도면 만든 거 인정? 많은 분들이 이모티콘 추천을 해주셨어요 특히 복잡한 이모티콘이 많더라고요 밤하늘이 이쁘길래 밤하늘로 만들어볼게요 대충 네모를 쓱쓱 만들고 검은색으로 밤하늘을 쓱싹 칠해줬어요 대충 파란색으로 샥샥해주면 느낌이 있죠? 별은 그냥 냅다가 꾸꾸꾸꾸꾸꾸꾸꾸꾸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구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꾹꾹꾹 붓을 튕기면 자글자글한 별을 표현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엄청 쉽지 롱 안녕하세요 오늘도 점토를 붙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푸딩이 맛있어 보이길래 먹고 싶어서 푸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시를 만들어줄 거예요 어 다 만들었네 이제 대망의 푸딩을 만들어줄 건데요 그냥 대충 동글동글하게 해서 사사사사사사삭 비벼준 다음에 주먹으로 몇 번 치다 보면은 푸딩이 완성됩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접시랑 푸딩을 붙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달콤한 시럽을 이렇게 쓱싹쓱싹 해주면 완성입니다 아 한입하세요 냑냑냑냑냑냑 apoy 넣기 year etcetera 49 Boy ears After the Palestinian 그 당시 못할 거 같지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점토부스러 왔습니다. 도시락인데요. 만들기 어렵고 귀찮을 것 같아서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많아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도시락통을 만들어주고요. 잘 만들었죠? 코딱지 3개를 열심히 뭉쳐줍니다. 눌러서 코딱지를 넣고 만두 3개를 완성해주면 돼요. 코딱지 만두? 코딱지 2개를 뭉쳐서 위아래로 붙여주고 코딱지 2개를 뭉쳐서 눌러주고 이번엔 쿡이 길려서 왕코딱지를 만들어줘요. 왕코딱지는 특별하게 데코도 해줄 거예요. 이제 색종이를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쫙쫙쫙쫙 찢어서 뿌려주세요. 코딱지 여러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요. 빨간색으로 각종 칠해준 다음에 도시락을 완성시키고요. 다음엔 만두. 만두 색칠하고 통에 넣어줍니다. 놀랍게도 이거 계란말이입니다. 놀랍게도 이거 김밥이고요. 밥을 넣어주고 아까 찌진 샐러드를 올려주고 오이를 곁들여주면 끝입니다. 구독 눌러주실거죠? 아니 이거 난이도 에바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걸 해냅니다 좋아요 지켜봐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대충 조물조물 치킨 닭다리를 만듭니다 왕코딱지를 굴려가지고 누르고 눌리고 붙이고 또 붙이고 대충 굴러다니는 막대기에 물을 묻혀서 냅다 비벼줍니다 그냥 막 비벼 그냥 막 막 막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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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올리고 불러주기 시렁이 올리고 코딱지 비벼주기 찹찹차 통오일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기 맛있게 먹어요 아우 싫어하는데 마무리로 책을 쥐어주면 끝입니다 대박 잘했는데? 즐거운 색칠공부 시간 파란색과 초록색 물감을 섞고 자일리토를 꺼내서 섞어줍니다 그럼 민트색팩이 완성되는데요? 시원하게 전신팩 해드리겠습니다 피부야 좋아져라 핵불도 까먹지 않고 발라줘야해요 완성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한국사람들에 이재람이라면 태극기 무조건 해야된다고 요청해주셔서 오늘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케워이 챔챔챔 챔챔챔리やって 이쁘해주며 교축약 동글동글 등글동글 동글동글 audience Whole 꾸우우우우우우우. 짠 카메라 완성 왠 etc 이제 펜으로 건곤검 리 를 그려줍니다. 너무 작은데? 마지막으로 태극 무늬를 사인펜으로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새한민국 새한민국 안녕하세요 칠둥이들 단합역에 쫄아서 오늘은 네잎클로버를 만들거에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대충 왕포탁지를 야무지게 말아서 냅다 정수리를 찍어주고 하트를 만들어줍니다. 콩다리는 쓱쓱 밀어주면 되고 모양이 뭔가 아쉬우니까 마무리로 마법을 부려주겠습니다. 즐거운 새키 시간 오늘 채색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냅다 연두색으로 칠해버려 그냥 막 칠해 막 막 비벼 막 비벼 쓱쓱쓱쓱쓱쓱쓱쓱쓱 너무 대충 발라서 색상이 다 묻었는데 안 지워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네잎클로버의 입력을 대충 디테일하게 잡아줍니다. 완성 이거 만들면 백만 간다고요? 바로 만들어야지 백만 기원 건강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위 영상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바위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대충 손을 그어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영혼을 담은 손길로 마사지를 그냥... 아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수제비 만들어 먹을게요. 안먹어 왕 코딱지 작은 코딱지 가리지 않고 냅다 굴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코딱지들을 정성스럽게 쌓아주면 완성입니다. 짱 재밌는 색칠 시간이에요. 주황색을 빠르게 주황주황 하면서 칠해줍니다. 짱짱 짱짱 단식으로 카라멜 팝콘도 만들어요. 어? 너 코 피나? 응 아니야? 그리고 대충 용암 피해가면서 바위를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 하얀 점토 덩어리가 화산이 됐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2, 3, 1, 2, 3, 2, 2, 1, 3, 1, 6, 3, 4, 4, 1, 1, 2, 2, 3, 3, 3, 1, 1, 3, 2, 1, 4, 3, 0, 1, 2, 1, 3, 1, 2, 3, 1, 2, 3, 1, 2, 3, 1, 3, 3, 2, 1, 2, 1, 2, 1,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